안녕하십니까. 이 차량은 2015년 1월에 출고된 2015년식 쌍용 뉴 코란도 C 2.0 4륜 어드벤처 에디션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20만 3,762km 주행이 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왔어요. 4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구요. 성능상태종관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. 2015년 1월 22일 출고 2015년식 20만 3,762km 20만km가 넘었기 때문에 성능보증보험료를 납부 안하고 성능보증보험을 받으실 수 없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적고 대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. 단순술이 있음 사고 없음에서 운전석 앞 판다가 교환이 됐구요.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.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, 누유 없고 냉각수누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.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 사진, 전면 측면 사진, 화이트 색상이에요. 수측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있구요. 후면 사진, 앞좌석, 뒷좌석 시트가 다 엄청 깨끗해 보이구요.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있고 20만 3,767km 운전석, 조수석, 열선 시트, 전동접위, 사이드미러, 미끄럼 방지, 4륜 버튼 시동, 스마트키, 내비게이션,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되어있구요.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. 하이패슬룸밀러, 블랙박스, 썬루프까지 트렁크도 깨끗하구요. 엔진룸 타이어 상태도 너무나 좋아 보이구요. 휠도 진짜 깨끗해 보이네요. 차 상태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.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2015년 1월에 출고된 2015년식 KUG 모빌리티 뉴 코란도시 2.0 4륜 어드벤처 에디션 등급 차량이구요. 주행거리는 20만 3,762km 판매금액 4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20만km가 넘었기 때문에 성능보증 보험료도 안들어가고 진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. 450만원이구요. 관심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